안녕하세요. 스피드그룹의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에 위치한 메나탄 스타일의 최고급 콘도, 썬라이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2개의 레스런셜과 7개의 메디칼 오피스, 총 39개의 유닛으로 된 썬라이즈 콘도는 2008년 5월 중 오픈할 예정이며 플러싱에서 보기 등 고급 자재로 꾸며진 럭셔리 콘도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유닛은 2배드와 2백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의 디자인과 아늑하고 넓은 공간, 그리고 고급 어플라이언스들로 꾸며진 썬라이즈 콘도는 여러분의 주거 환경을 품격있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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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투자개발건설전문회사 스피드그룹의 릴리안이었습니다.